헬멧 같은 경우는 헬멧도 계속 쳤나봐요 헬멧이 거의 다 갈리고 스폰지 조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뻔했죠 안 잘렸으면 머리가 갈렸겠죠 졸아서 팔이 꺼려질 정도로 못 붙였을 거고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얼마 전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바로 한 팔을 입고 창험을 한 46세 자영업자 김효영 씨입니다 이분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다가 돌연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이룬 건데요 보통 우리 사회의 시선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측은한 마음 동정심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은 이견들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당연한 사회의 이치라고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다 불쌍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꼭 도와줘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난 김효영 씨는 장애를 딛고 창업을 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 짧게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간 인터뷰 요청을 해놓고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에게 김효영 씨가 작은 용기를 줬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 어떠한 악플이나 장애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동정심 등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다고 저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힘듦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김효영 씨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사고를 당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건설 쪽 현장 일을 하고 있던 그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오더를 받아서 일을 종종 했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정규 시간 이외에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벌었지만 그의 몸은 그를 그렇게 따라가 주지 못했습니다 3일 내내 철야를 하고 오토바이에 몸을 맡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는 중앙 분리대위에서 자기 팔이 잘려 나갈 때까지 그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잠이 든 김효영 씨의 왼팔이 중앙 분리대위에서 다 갈려져 나간 겁니다 헬멧도 계속 쳤나봐요 헬멧이 거의 다 갈리고 사고 당시 김효영 씨가 기억이 나는 건 깨어보니 극심한 고통과 떨어져 나간 팔 그리고 팔과 같이 갈려버린 헬멧 뿐이었습니다 헬멧 역시도 너무나 많이 갈려져 나가서 내부 보호제였던 스티로폼이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사고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 직후에 깨어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좌절감은 없었는지 또 슬픔이 몰려오진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냐는 저의 질문에 호쾌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잘렸네 할 수 없네? 안되는데 잘 알았네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까 말까 중에 저는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팔이 없다 없는대로 살자 이 마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김효영 씨는 인터뷰 내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려나간 팔은 봉합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복구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을 해버렸다는 말 그는 사고 후에 본인이 처한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편으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고요 장애인복지단체, 시청장애인과, 주민센터 기타 장애인이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을 빠짐없이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cctv 관제센터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사실 험난했지만 김효영 씨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작은 결과물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cctv 관제센터도 2년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본인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김효영 씨는 그때 당시 환상통증이라는 것을 꾸준히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환상통증은 몸의 한 부위나 물리적으로 신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을 느끼는 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통증이 주기적으로 오는 김효영 씨는 근무 중에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고통의 소리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츠러들게 되는 몸부림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그는 또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환상통증도 그렇고 팔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크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김효영 씨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준 건 다름 아닌 팔을 이용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무 공방이었죠 말 그대로 손을 이용해서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두 팔을 이용해야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김효영 씨가 나무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서 물건을 떼어다가 판매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팔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가 나무 공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참 단순했는데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나무 스피커를 보고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고 남다른 손재주를 여러 사람들이 알아봐 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나무 공방을 창업했고 운영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거리로 나가서 제품들을 판매하는 1인 2억까지 하게 된 겁니다 내가 팔았는데 보니까 집 와서 보니까 안 좋아서 장애인이 만드니까 넘어가요 장애인들이 파는 제품들은 질이 떨어진다 김효영 씨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만든 거니까 품질이 떨어지겠지 라는 일반인들이 하는 생각들 때문에요 김효영 씨는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도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 평소에 고깃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월 매출도 5천만원 6천만원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리담회로 시작한 장사였고 나가는 돈도 많다 보니까 본인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사를 하면서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을 자주 봤었는데 처음에 한두세 번은 팔아주다가 너무 품질이나 아니면 시중가 대비해서 가격이 높은 걸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장애인이 만든 거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한 제품을 만드는 데도 수십 번을 더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장애가 좀 몸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장애는 절대 내가 살아가는데 지적은 안 된다 그는 인터뷰 도중 내내 저에게 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사고로 인해 이른 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하지 않은 삶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불가능할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뒤로하고 그는 나무공방을 창업했습니다 김효영씨는 오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상인들이 만든 제품보다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세심하게 훨씬 더 멋들어지게 나무를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만든 거니 그냥 넘어가 라는 말 대신에 장애인이 만든 거라서 역시 다르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손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을 가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자극 작지만 저만 저만의 공방을 하나 꾸려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자행업자분이든 다른 모든 힘든 분들은 저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마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웁 ste effectively 내용 saving boundaries 약 1분쇼 5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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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쇼